유방암 림프산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 오른쪽 가슴에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가슴에 혹은 유도종이었다 하지만 계속 혹들이 생겨나는 상태고 유방암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비슷한 길로 가고 있어서 5개월 뒤에 다시 정밀검진 MRI 검사 등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전히 부어있는 림프산 나의 림프산의 모양은 찌그러져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이 너무 많았고 유방암 수술 환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순간 백신을 맞은 것 후회했다 2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했었는데 늘 검사 결과가 좋았는데 8월에 1차 백신을 맞고 그 다음 몇 달 뒤 유방암 검사 결과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내가 아무리 희귀병 환자라도 암 환자라도 기저질환 환자라도 백신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저질환 환자이기에 증명할 방법은 없다 6월에 다시 하는 정밀검사 결과가 좋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번에는 꽤 길게 며칠이 힘들어했다 지금은 마음을 많이 이겨냈다 6월의 검사 결과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 이 시간에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맛있는 것도 먹고 내 동생들 초코라테 푸른 하늘이와 행복한 시간도 많이 갖고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듣고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게 그렇게 평범한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검사도 잘 받고 검사 결과도 잘 받아서 평범한 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오늘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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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